이번엔 제 말 안 끊기길 사랑해요 거짓말 오늘따라 더 섹시해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? 몇 살이세요? 몇 살 같아요? 아유 다소킴님 ppp님 안녕하세요 던치자랑이요 나이는 많습니다 귀여워 진짜요 늘 귀여운 편은 아닌데 성격도 그렇고 섹시한 쪽이죠 죄송합니다 단추가 눈치 없게 잠겨있네 아니 이전으로 많이 푸는거지 지금 이렇게 흘러다니는데 이전으로 많이 푸는거 아닌가? 사람들이 우리 섹시보이 마이스페이스님 안녕하세요 그 단추를 다 뜯어버릴걸 괜히 단추를 다 닫았는데 핸드폰 이상한가? 다른 분들도 끊기셨나봐요 플로이드님 wyc님 pk님 안녕하세요 소른들기 소른민 죄송합니다 미성이는 섹시하지 제이민 최 초원이요 안녕하세요 많이의 기준은 다 다르잖아요 상윤님 안녕하세요 귀 어디에다 뚫으셨어요? 귀는 여기랑 헬릭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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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뚫었어요 많이 뚫었습니다 기분좋게 많이 뚫어온구나 뚫렷담수요 뚫렷담수요 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툭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